1963년 12월 나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1963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한국이 어수선할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6.25 사변을 겪었고 또 얼마 있다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사회가 아주 혼란에 빠졌는데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조금 안정이 되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경제는 아주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1963년에 제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정부에서 아주 막았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에는 손바닥만한 남한에서 인구는 많고 하는데 그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나갈 수 있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해외에 내보내고 인구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한국 사람 외국으로 못 나와더라도 꼭 붙잡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올 때에도 유학생 시험을 쳤습니다. 유학생 시험에 합격이 돼야 여권이 나오지 합격이 되지 않으면 여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를 했다는 경력 때문에 유학생 시험이 면제가 돼서 그냥 여권을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비자를 내야 되는데 요사이는 한국 사람들 비자 없이도 미국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자 없이는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비자가 꼭 있어야 됐는데 이 비자 내기가 또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체 검사를 통과를 해야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체 검사를 하고 그렇게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32년 동안 한국에만 꼭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일본 시대에 경제가 좋지 않고 제2차 대전 중간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서 없을 때였습니다. 비용도 막대하게 들지만 역시 정부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좀 제한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만 갇혀 있었지 한반도 바깥에는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고 하니까 내 마음은 아주 부풀었습니다. 꼭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이제 새장을 벗어나서 공중으로 홀홀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에는 참으로 마음속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로산젤스까지만 와서 로산젤스에서는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왜냐고 하면 경제가 어려웠던 때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필라델피아에 오면 어떻게 공부하러 온 사람이 돈의 여유가 없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버스를 타고 북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내 육안으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32살 때 이제 한국을 떠났는데 32년 동안 한국에만 있다가 이제 외국에 나오니까 참으로 이것은 별천지였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동경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마침 그때 저희 인척들 가운데 한 가정이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족들보다도 미리 일본에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동경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를 해서 하룻밤 동경 구경을 잘 했습니다. 동경에 내려서 보니까 이제는 한국과는 영 다른 세계였습니다. 방관 곳곳에 사람 구하는 구인 광고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동경에 오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여기저기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오라고 그러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는 참으로 이 세상이 고르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다 긴장한 그러한 표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일본에 오니까 사람들 얼굴에 전부 여유가 보였습니다. 아주 평화스럽고 여유로운 그러한 표정으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로산젤스까지 왔는데 로산젤스에 내리니까 이것은 봄날씨였습니다. 12월 달에 내가 김포공항을 떠났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떠났는데 로산젤스에 오니까 외투가 필요 없게 돼서 외투는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봄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스를 타고 북미의 대륙을 횡단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마음속에서부터 감격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북미 대륙을 내 육안으로 보는 곳이구나. 로산젤스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참으로 고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해놓고 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벗어나니까 이제 주택가들이 나오는데 주택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땅이 없으니까 집들을 총총 딱딱 붙여서 지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정원들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는 허허 벌판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벌판입니다. 나무가 우구져 있고 사람은 없고 그러한 벌판이 끝도 없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시림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여저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국은 아직도 원시시대구나. 이렇게 많은 땅들이 그냥 놀고 있구나. 온 세계 인구가 다 미국에 와도 이 기름진 땅에서 다 잘 살 수 있겠구나. 미국의 저력이 내 마음속에 참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참으로 여유가 있는 저력이 많은 나라이구나. 이 나라는 참으로 힘이 많은 나라이구나.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이것은 택도 없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이기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참으로 넓고 기름진 땅을 가졌고 지하자원이 얼마든지 있고 이제 이 미국은 참으로 세계에서 말도 할 수 없는 강대 국가이구나 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가면 버스에서 4밤을 자고 낮은 5분을 맞이합니다. 사야 5주를 지나게 됩니다. 버스는 24시간 동안 늘 운전합니다. 중간 유관에서 운전수만 바뀌었지 버스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정류소에서 일단 정류를 하게 되면 한두 시간 여유를 줍니다. 그때 손님들이 내려서 식사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콩나물 시루같이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탔지만 이 버스는 보니까 사람이 한 4분지 1밖에 안 탔습니다. 4분지 3은 그냥 자리가 다 피었습니다. 이러고도 버스 회사가 운영이 되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나라에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참으로 마음속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유럽은 아주 비관적인 곳입니다. 유럽의 여러 문학작품 같은 것을 보면 우울하고 비관적인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니까 위선 사람들 표정부터 아주 생기가 차고 명랑하고 낙관적인 그러한 표정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참으로 명랑하고 낙관적인 나라구나. 이제 이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다. 이 나라는 미국의 온 세계에서 가장 어뜸되는 나라라.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독일 아가씨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버스에서 버스 표를 사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 어느 곳에든지 이 회사 버스는 탈 수 있는 그러한 표를 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고 한 사람은 간호원인데 이 두 친구가 같이 나와서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피곤하면 내려서 호텔에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계속 여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에서 미국의 토산품 또 유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징귀한 물건들을 보면 그걸 사서 우체국에 가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또 떠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산 선물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선물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 초카 아이들 위에서 카우보이 모자하고 카우보이 복장하고 권총을 사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장난감 물론 장난감 권총이었습니다. 독일 나가시들은 이렇게 참으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여행을 하구나 한국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네들은 이렇게 영어를 잘합니까? 독일에서는 영국과 계약을 하고 그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영국에 가서 영국 가정집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영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이들하고 늘 같이 지내고 학교에 가서도 영국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영어가 대단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8.15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선생들은 다 일본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25명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한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에는 선생님 수가 한 12, 3명 됐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 있다가 그 후에 또 한 사람 와서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한국말을 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국말을 하지 말고 일본말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도 일본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은 참으로 잘했습니다. 한국말과 일본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문법도 똑같고 그냥 단어만 다른데 단어만 대체에 넣으면 됩니다. 단어만 바꾸어 넣으면 일본말이 됩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의 인토네이션 인토네이션이 일본어 인토네이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일본말을 하면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8.15가 되어서 이제 한국말을 하게 됐는데 8.15 후에 일본말을 하면 어른들에게 야단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려니까 참으로 어둔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일본말이 더 편리해서 일본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본말이 한국말보다 더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하려니까 어떤 말은 도모지의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말이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사이도 대단히 갔습니다만 역시 거기에는 문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가씨들은 한국말, 영어를 참으로 잘 했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영어를 하는 걸 볼 때 제가 옛날에 일본말을 잘했던 그러한 생각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보고 한국에서 무얼을 했으며 미국에는 왜 오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한국에서는 철학 교수였는데 박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가씨가 깜짝 놀라면서 대학 교수인데 박사 학위가 왜 필요하냐. 한국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는 대학 교수라고 하면 장관급인데 박사 학위는 해서 뭘 하느냐. 그런데 내 귀에는 박사 학위도 없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 참 한국은 약소국이구나 한국은 참 후진국이구나 박사 학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되었느냐. 사실 따지고 오는 8.15 직후에 사회가 참으로 혼란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다 일본에 돌아가고 나니까 학교 선생 노릇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도 없고 중고등학교 선생도 없고 대학 교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는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억지로 합격을 시켜가지고 중학교 교사를 만들고 고등학교 교사를 만들고 국민학교 교사도 이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대학 교수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가짜 교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일본하고는 전년 연락이 되지 않고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일본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다 중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졸업장은 잃어버리고 없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도 더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 다 정리가 됐지만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이제 통신이 되고 하니까 다 정리가 됐지만 그때는 이와 같이 가짜 졸업생들 외국 가짜 졸업생들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했는 사람이라도 옛날에 일본에서 전문학교만 졸업했는데도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지만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을 4년 완전히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는 없지만 대학 교수가 됐지만 이러한 형편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한국은 후진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그냥 계속해서 북미 대륙을 횡단하고 갔습니다. 서해안 쪽에서는 로스앤젤스에서 본 것은 아주 도시가 밝은 빛깔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색채도 있고 칼라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차츰 차츰 서쪽으로 가면서부터 도시가 조금 어두운 빛깔이 됐습니다. 동쪽은 옛날 도시고 서쪽은 새도시이기 때문에 새도시는 건축물도 다 새로운 건축이고 동쪽에 있는 건축들은 다 옛날 건축들입니다. 그러니까 빛깔이 환한 빛깔에서부터 차츰 차츰 어두운 빛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미국 역사를 거꾸로 읽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쪽 사람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순진하고 활기에 찬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동쪽으로 오면서부터 보니까 사람들은 좀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에 그 표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나라로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으로 광대한 나라이고 광대한 나라이고 실력이 있는 나라이고 힘이 있는 나라이고 저력이 얼마든지 있는 나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마하도시에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친구 아파트먼트에서 일주를 지나고 왔는데 거기에 내려서 또 미국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내렸더니 거기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당수 사범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미군하고 잘 알게 돼서 그래 자기가 당수 사범이니까 이 미국 사람이 당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이 미국 사람이 스폰자를 써가지고 이 한국 사람을 오마하로 다리고 와서 거기에서 당수 도장을 체제해주고 거기에서 당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수 도장에 구경을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당수 배우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학생들 또 공장 육체노동자들 또 택시 운전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당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나를 놀라게 했는 것은 거기에서 한 중년어 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중년어 대학 교수는 심리학 교수인데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당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당수를 배우는데 아주 이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부 폴스 네임을 불렀습니다. 성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하면 교수님 이렇게 하질 않고 교수님이란 말도 쓰질 않고 그냥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이 교수도 다른 사람들 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잔, 조지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거기에서 이 당수를 배우는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데 맥주를 가져다 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아주 즐겁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다리고 왔는데 이 대학 교수도 자기 부인을 다리고 와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학 교수였을 때 어디에 가든지 내가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 내 신분을 아는 사람들은 다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질 않고 좀 대학 교수 대접을 하고 저도 제 자신이 너무 그렇게 피워놓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조금 점잔을 피웠습니다. 한국에선 이와 같이 대학 교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그러한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대학 교수를 어려워하지 않고 또 이 대학 교수도 다른 사람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서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내 마음속에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평민의 나라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평민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겪은 일이지만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을 방문을 와서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백악관에 가봤는데 백악관이 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옆에 있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청와대는 청와대는 그 부근은 아주 경비가 엄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청와대 건물이 있는데 미국의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바로 옆에 그렇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 놀라워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평민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는 평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군의를 주장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넘어 점잔을 빼지도 않습니다. 일반 민중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더 운전을 해서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노파를 만나서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나보고 What grade are you in? 그랬습니다.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할 것 같으면 너 지금 몇 학년이니?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딱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교육구에 따라서 제도가 다 다릅니다. 국민학교 6학년 하는 데도 있지만 국민학교는 5년만 하고 중학교가 6학년부터는 중학교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 중학교 다니느냐 고등학교 다니느냐 그것보다도 너가 지금 몇 학년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12년 동안이 이것이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년입니다. 그래서 What grade are you in? 하면 너 지금 몇 학년이니? 그런 말인데 이 할머니 생각에는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동양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참으로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은데 동양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젊어 보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젊어 보입니다. 그때 제 나이 32세고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까지 하고 제가 이미 결혼을 했고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학교 3, 4학년이고 작은 딸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에 오니까 그냥 얼굴이 고등학교 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 지금 몇 학년이냐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I am in college 그랬습니다. 나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러느냐고 너 그럼 참 공부를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래 공부를 마치면 뭘 하겠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기암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한국에 돌아가면 공산군이 너를 살해할 것이라고 너를 죽일 것이니까 한국에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때 6.25, 5.4변 직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6.25부터 생각합니다. 또 6.25가 그렇게 비참한 일이지만 참 불행 중 다행으로 6.25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그냥 6.25를 영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말이 Mary American girl and stay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나는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할머니 대답이 우리도 다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다 유럽에서 이민 와가지고 여기에서 살고 있다고 동양에서는 별로 이민을 오지 않았지만 이민을 오라고 어느 나라든지 나라 가릴 것 없이 미국에 와서 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국은 참으로 이민의 나라이구나. 미국에서는 미국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민족, 일본에서는 일본 민족, 중국에서는 중국 민족이라도 하는 것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민족이 없습니다. 유럽으로 갈 것 같으면 영국 민족, 독일 민족, 불란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혼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국 민족, 독일 민족, 불란스 민족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민족 관념이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민족 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혼혈을 많이 합니다. 혼혈을 백인들끼리니까 혼혈은 더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혼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 100년, 한 70년 전부터는 혼혈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혈이 아주 많아서 내가 영국 사람이다, 내가 독일 사람이다, 내가 불란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민족 관념이 강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문화를 아주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혼혈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유대인 라바이들이, 라피들이, 유대인 라피들이 지금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유대인 회당, 신화고구의 교인들이 아주 줄어듭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비유대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는 회당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신교, 개신교 교회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아무 교회도 안 나가고 무종교로 지냅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를, 유대교 문화를 유대인들은 아주 사수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문화에서 떠나서 미국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들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교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개신교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교 문화도 지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국의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할머니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내가 참으로 인상 깊게 받았는 것은 미국은 참으로 이민을 안이구나. 지금 다날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활력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미국의 백인, 하류층 백인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말을 하고 남미에서 온 불법 유행자는 다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테러하는 중동 사람들 미국에 와서 테러를 하면 그 사람 그냥 잡아 죽여야 된다.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여야 되는 거죠. 한국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한국을 도와줘야 되냐. 미군이 거기에 가서 지켜주는 것은 좋지만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지켜야 되냐. 한국 사람들이 돈을 좀 낸다고 하지만 그거는 피넛스다. 그거는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피넛스, 땅콩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돈을 우리가 다 썼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미군들 그 비용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용하게 해라. 막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백인, 하층 계급 사람들은 참으로 좋아합니다. 또 중산층 사람들도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나가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에서는 걱정이, 염려가 태산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망하는 것이다. 미국은 참으로 여유가 많은 나라이고 인자한 나라이고 외국을 많이 돕고 모든 세계의 약소민족들을 도우고 이제 미국은 세계의 지도자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다 집어치어버리고 쇄국 정치를 할 테고 미국은 세계에서 고립이 될 것이고 미국은 이 세계에서 미움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럼프를 반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무너져도 상관없다. 공화당이 죽는 것보다는 미국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힐라리를 투표하자. 힐라리를, 힐라리 쿠린턴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세우자. 말하자면 옛날에 로아날드 레이건이 인기가 아주 좋았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 가운데에서 레이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이 사람들을 데모크렛, 데모크렛 포 레이건 레이건을 위한 민주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겨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모크렛 포 힐라리, 힐라리를 위한 공화당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공화당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도록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못 나오게 되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만약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오면 오히려 공화당 사람들이 힐라리를 후원해서 힐라리를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 백인 하칭 계급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일반 미국 대중들의 의사는 아닙니다. 미국 일반 대중들의 의사는 역시 미국은 능력이 많은 나라고 저력이 많은 나라고 지금 한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지금 경제도 살아나는 가운데 있고 역시 미국은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를 약소국가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온 세계에서 오는 이민들로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다. 제가 북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받은 큰 인상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인상은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있고 이러한 세 가지 미국의 특징은 미국이 버릴 수 없는 특징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미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둘째는 미국은 평민의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특수한 양반 계급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평민이다. 셋째는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다. 누구든지 미국에 와서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새로운 미국 문화를 존중하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서 미국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참으로 미국의 귀중한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